뭐야 이온은? 야 이게 게임구라고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영이 도쿤도쿠 와일드호쿤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DO OR DIE 죽을 각오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죽을 각오로 해라 DO OR DIE 어떤건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지? 어 총인가? 어 뭐야 민두로 총이라니 룰루룰루룰루 내 몸매를 봐 아주 섹시하지 이 새끼가! 어 이거 잡으면 되는거야? 좋았어 뒤졌다 어 뭐야 잡은게 아니었어? 뭐야 갑자기 미니게임이 시작됐어요 근데 얼떨결이 깼네 왓 이즈 더 스쿨 룰 어 원 세븐 아이세븐 어 그라라라라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곰에 어울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좋아 침착하게 해보자 아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어요 줄이 다 서있네요 그럼 X자에 서서 방위를 껴야되나? 어 렉이 갑자기 심한데? 아 이렇게 하는거군요 오 아주 쉽네요 이거 어떻게 잡아먹냐? 내 머리를 가져가다니 죽여버리겠어 뭐야 어 눈질렀는데? 아 죄송합니다 아 콧불서가 왜 눈에 있죠 근데? 거인인가? 사이클로스인가? 뭐야 이 연은? 야 이게 깬거라고? 야 울렸잖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뭐지? 어? 뭔데? 왜 저런건데 쟤? 이상한 애네 어 이건 던지는거다 느낌상 딱 왔어요 트롤페이스 간다 지금 던지면? 외계인이 맞아서 죽었네요 영화관입니다 앞에서 새끼가 졸라게 떠드네? 다시 하죠 어 이번에는 좀 다른겁니다 좋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? 웃고 있을때? 아 이건 모르겠어요 웃고 있을때 때리는거야? 아님 웃지 말때 때려야 되는거야? 어휴 잠깐만 핵폭탄 아니야? 개미를 잡는거였습니다 개미 잡았죠 내가 일로 구했습니다 한번 쏴볼까 여기다? 반개를 이렇게 죽일 수 있나? 이건 이거 제대로 해볼게요 젖소를 빼옵니다 이 거대한 눈안에 젖소가 왜 낀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뺐어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던지겠어 터미네이터 뒤져 이 새끼야 세계는 멸망했다 이번엔 토마스네? 여러가지 있네 토마스가 좀 사이코 같네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죽여준다 핫 나이스 와 드디어 성공했다 저 녀석의 머리에 팝콘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린 이건 아까 울리면 되는거죠? 아냐 이번엔 동심을 지켜줄래 차마 쏠순 없다 그래 잘한거야 어린애의 마음을 지켜줬잖아 뭐야 이건 젖소가 있는데? 야 이거 은유법이다 고기라는거야 패티 다른 엔딩도 한번 보죠 이거 뭐야 잠깐만 아 뭐야 아 이거 손잡기구나 아 좀 다라겠다 이거는 미안하다 엔딩을 봐야겠어 제가 그랬어 제가 제가 안그랬어요 이건 뭐야 얍 오케이 에이트 먹어라 지금 아 야무지게 들어갔죠 자 마지막입니다 로봇 엔딩도 한번 보죠 로봇 엔딩 로봇 엔딩 로봇 엔딩 로봇 엔딩 정확하게 넣었는데 이거 어 쐈다 모든 엔딩 다 본거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양한게 있네요 다양한 게임 모바일얼리 모바일로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인거 같은데 이건 이건 뭐야 드레스 더 캡 컵케이크 얍 얍 컵케이크로 꾸며주면 되는건가 된거 아냐 이거 끝난거야 아 잠깐만 이걸 빠뜨린거 같은데 아 아 구석에 하나걸 뺐구나 내가 이거는 다 닫혀있습니다 아무래도 안되는거 같아요 여러분들의 예 한번 해보세요 모바일로도 있는거 같아요 이 게임 자 두올다이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왈도쿤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두올다이 였구요 자 하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정 Ju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방법은 이렇게